안녕하세요. 게임조TV의 엘리입니다. 바로 직전 15월드 강습 업데이트를 진행한 가디언 페일즈 1섭의 깜짝 선행 구현 영웅 소식이 공개됐습니다. 15월드와 함께 크로셀을 공개한 바 있고 아마도 이어서 안드라스, 파이몬 등이 나와야 할 차례인데 새로운 선행 영웅 소식을 공개했네요. 자세한 정보는 나오지 않았지만 함께 공개된 동물 귀와 기다란 꼬리가 있는 것으로 봐서 다행히 이누이트 쪽 인물은 아니고 고양이과의 수인족으로 보입니다. 그러고 보니 갓테의 고양이 컨셉의 캐릭터가 없었던가요? 또한 등 뒤쪽에 아마도 무언가 손잡이가 있고 손잡이 끝에 방울 비슷한 장식이 달려있어 무기술을 사용하는 형태일 것으로 보이네요. 지금까지 게임조TV의 엘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